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광고 및 컨텐츠 제작, 매니지먼트, 여행사업 SMC&C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10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14%, 비용의 증가율은 11%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 최근에는 정체된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4%,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5.7%로 손실기업입니다. 이익과 손실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입니다. 비용은 주로 급여비용이며 그의 지급수수료의 비중도 높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532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523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시설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226%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21%로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현금과 매출채권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 차익금 규모는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룩의 주주환원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이나 자사주매입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상 SMCN드시였습니다. 수준입니다.